아, 존진 씨 이거 완성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. 아이고, 지금 다. 다 떨어져, 벌써 쏟아지네. 그리고 쟁반에 기름을 바릅니다. 자, 존진. 뒤집어 봤는데 지금 감자가 좀 떨어졌었거든요. 너무 당황했죠.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일을 바르면 더 잘 떨어질 것 같다. 그래?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게 많다. 좀 익으면 붓지 않나요? 그런데 생선을 구웠을 때 비늘 있잖아요. 비늘이 크리스피하잖아요. 바삭거리는 게 포인트잖아요. 저것도 바삭거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만큼 어려운데 조절하는 전진 씨입니다. 너무 어려운 요리기법인데. 저기 시간 이제 모험심이 있어요. 감자를 붙인 도미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. 냉동실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?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버터가 굳게 만드는 거죠. 얼려서 간다. 두부 다 붙인다. 아~~ 버터 붙여서? 버터 붙여서? 버터 붙여서? 감사합니다.